보조배터리 어떤 걸 사야 좋을지 고민되시죠? 용량도 많고 숫자도 복잡하고 기내 반입도 된다 안된다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보조배터리를 고를 때 꼭 알아야 할 꿀팁들을 진짜 쉽게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어떤 보조배터리가 나한테 딱 맞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MAH 이 단어 보신 적 있죠? MH라고 읽기도 하고 정식으로는 mAh라고 읽어요. 이 숫자는 보조배터리에 들어있는 전기의 양을 뜻하죠.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더 많이 충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5000mAh는 작은 물통, 20,000mAh는 아주 큰 물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 숫자를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70에서 80% 정도만 실제로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전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약간씩 새어나가거든요. 물을 옮기다가 조금씩 흘리는 것과 비슷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폰 16 프로는 배터리가 약 3577mAh예요. 그럼 20,000mAh 보조배터리로는 아이폰을 몇 번 충전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는 못 쓰고 약 75%만 실제로 쓸 수 있으니까 20,000mAh를 곱혀 하는 거죠. 그러면 15,000mAh가 나와요. 아이폰 16 프로는 4번 정도 충전이 가능한 거죠. 10,000mAh 보조배터리라면요. 10,000 곱하기 0.75 그러면 7,500이 나오죠. 약 2번 정도 충전할 수 있어요. 어때요? 이제 미리 AhAh 숫자만 봐도 아 이건 여행용이다 외출용이다 감이 오겠죠? 다음은 출력 영어로는 아웃풋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얼마나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같은 보조배터리인데 하나는 1시간 만에 50%가 충전되고 다른 하나는 2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출력, 와트랍니다. 18와트 이상이면 고속 충전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보조배터리 설명에 5V 3A, 9V 2A 이런 숫자가 써있는데 이걸 곱해서 와트를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5V와 3A를 곱해서 15와트, 9V와 2A를 곱해서 18와트가 되는 거죠. 복잡하면 그냥 고속 충전 지원이라고 써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여행 가시는 분들, 보조배터리 비행기 탈 때 무조건 기내에 들고 타야 하는 건 아시죠? 근데 용량이 너무 크면 아예 반입이 안 돼요. 기준은 이렇습니다. 100와트 아워 이하면 자유롭게 들고 탑승이 가능하고요. 목에서 160와트 아워는 항공사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해요. 160와트 아워가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럼 와트 아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까요? 공식은 간단해요. 미리 암페어 아워 곱하기 3.7 나누기 1000 그러면 와트 아워가 됩니다. 예를 들어 2만 미리 암페어 아워 곱하기 3.7 나누기 1000 하면 74와트 아워가 되죠. 기내 반입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2만 미리 암페어 아워까지는 대부분 괜찮고 그 이상은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그럼 어떤 보조배터리를 고르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하루 외출용이다. 그러면 5000에서 10,000 미리 암페어 아워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이 좋고요. 여행용이다 하면 2만 미리 암페어 아워에 포트 2개 이상이 있는 것이 좋겠죠. 물론 고속 충전도 가능하고요. 여러 기기를 충전하고 싶다면 USB-C와 USB-A 타입이 모두 있는 제품을 추천드려요. 추천 제품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보조배터리 이제는 잘 고를 수 있겠죠? 미리 암페어 아워, 출력, 기내 반입까지 핵심만 콕콕 짚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제품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꿀팁 영상에서 만나요.